영어로 어비스는 무적행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적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남가주 은혜록교의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합시다 외치는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르입니다. 오늘은 게시록 9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는 무적행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버려진 바 되었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이 그를 버리면서 그에게 어느 시간 동안 무적행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곳 공포감과 두려움 심장이 높게 되는 끝없는 고통의 장소가 무적행입니다. 이 무적행이란 말은 신약성경에만 나오는데 사탄과 악령의 무리들이 이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거기에 가두어졌다가 나중에 마귀의 심판과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무적행은 지옥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고통 가운데서 갇혀있는 형별의 장소로 존재하고 있는 곳, 또 마지막 때의 마귀의 온 무리들이 천년간 갇혀있다가 소멸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 귀신들조차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 말을 처음에 사용하게 된 것은 거라사에 거하는 군대 귀신에 의해서이죠.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군대 귀신이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적행에는 귀신의 무리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적행이 그렇게 열리면서 자욱한 연기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적행 안에 황충이 쏘는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나옵니다. 여기서 황충이란 것은 메뚜기처럼 생긴 곤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하고 단지 죽게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명령받죠. 여러분 사실 이게 심히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있었던 메뚜기 때의 재앙도 알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메뚜기가 하늘을 까맣게 덮일 정도의 그렇게 까맣게 덮일 정도의 일이 있는 것도 보고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이 무적행이라는 곳에서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나온 황충들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공격하게 될지 우리는 자세히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황충 같은 것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요한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씀이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아메리칸 핏불을 키우던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키우던 그 개가 굉장히 등치가 좋고 힘이 좋고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막 짖으면은 무섭게 할 만큼 그렇게 험악한 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일 때 그 집에 신방 가게 됐는데 그 개가 저를 보고 무섭게 짖더라고요. 주인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있으니까 또 그 옆에 바싹 붙어 있으니까 그 짖던 개가 잠깐 잠잠해지지만 그 개가 주인이 있다면 막 짖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또한 주인이 오면 그 개가 통제가 됩니다. 그 황충은 무적행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존재, 두려운 존재이지만 이 황충이란 존재는 의인들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해야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인들을 전갈로 쏘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온전히 통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의 황충의 이야기를 요한이로부터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무적행과 황충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무적행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기 시도하시고 다시 내리기도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빛과 어두움의 대결이다, 선과 악의 결투이다, 의와 불의와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결박하셨고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무적행에 쳐넣으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잠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무적행을 열고 또 받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사탄은 감히 서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사탄은 그저 힘없이 무적행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사탄의 영역까지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둠의 존재까지 부르시고 또 다스리고 또한 그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밑에 무릎 꿇리게 할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황칭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에게도 은혜를 똑같이 베푸십니다.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사우랑은 사무엘이 그렇게 옆에서 말하고 말해도 또 기도해 줘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그런 큰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아는 다윗도 왕으로서 할 수 없는 파람취한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회개를 깊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습관이 변할 수 있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게시록은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실 고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간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을지인데 우리에겐 회개가 필요한데 과연 여러분들이 진실된 회개를 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저 복을 받은 듯한 그 느낌으로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삶을 바꾸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회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도 두렵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올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주일 12시 미국 태평양 시간 12시에 여러분들 만나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1호 3일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한 주 뒤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